추석이 사흘 앞으로 성큼 다가왔습니다. 고공행진하는 물가에 마트 3사가 할인 공세에 나섰는데요. 윤영섭 기자가 추석을 준비하는 시민들의 이야기를 듣고 마트의 할인 가격을 비교해 봤습니다. 서울의 한 대형마트. 배추를 고르는 소비자들의 손길이 분주합니다. 버섯을 이리저리 둘러보지만 쉽게 장바구니에 담지는 못합니다. 전례 없는 고물가에 소비자 부담이 커졌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싸지 않은 것 같은데요. 체감이 안 돼. 너무 비싸서. 통계청의 지난달 소비자 물가 지수는 전년 대비 5.7% 올랐고 먹거리 물가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4% 상승했습니다. 이에 마트 3사는 국거리용 한우를 최대 40% 할인하는 등 대책을 내놨습니다. 제사 자체가 줄어드는 추세를 고려해 완성품을 선보인 곳도 있었습니다. 차례상 준비의 번거로움을 없애기 위해 모듬전이나 송편 등을 이렇게 간편식의 형태로 내놓기도 했습니다. 한 팩에 8천 원에서 만 원대로 형성돼 소비자들의 가격 부담과 제사 준비 부담을 덜겠다는 계획입니다. 배 등 전통 제수품들은 20에서 50%로 할인 톡이 다양해 마트별로 차이를 보여 10여 종의 제수품을 비교해 봤습니다. 부침가루는 2,800원대, 제사용술은 4,700원대로 마트별 차이가 크지 않았으나 과일, 채소는 다소 가격 차이가 났습니다. 차례용으로 주로 쓰이는 사과는 5,900원에서 9,900원으로, 배는 14,000원에서 16,000원으로 가격이 형성됐습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따르면 시금치 가격은 전년 대비 약 70% 올랐는데, 추석 기간 마트 공급가는 100g에 2,400원에서 3,600원으로 차이를 보였습니다. 배추는 한 포기에 3,500원에서 6,000원, 조기는 5,000원에서 9,800원으로 크게 차이가 났습니다. 다만 마트의 할인 공세에도 여전히 비싸다는 소비자 반영도 있었습니다. 제가 오늘 다른 데도 가봤거든요. 그랬는데 가격이 비싸서 당황해서 적잖이 놀라서 둘러보고 있던 중이었어요. 나일이 요즘 많이 그런 것 같아요. 치솟는 물가에 소비자들을 잡기 위한 대형마트의 노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매일경제TV 윤영섭입니다. 치솟는 물가에 소비자들을 잡고 있습니다. 치솟는 안 until 2,300원에서 3,400원에서 3,400원에서 3,800원에서 3,500원에서 3 stormsissibles, ba이 İns환사오 christophats www.y lane stov wniosرة 두 프로젝트에 배 grues한 것 같아요.